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조용한 내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손녀사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.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입니다. 병원 측은 손녀사가 재작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. 고인께서는 숙환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금일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후에 영면에 드셨습니다. 아들인 김영철, 김영삼 대통령 김연재단 이사장은 SNS에 손녀사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. 손녀사는 김 전 대통령과 1951년에 만나 결혼했고, 65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했습니다.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결혼 60주년 회원식에서 김영삼의 오늘이 있음은 소녀사의 한결같은 사랑과 내조 덕택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. 60년 전 손명순 여사는 제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도 하늘에서 김 전 대통령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는다며 애도했습니다. 손녀사의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고, 빈손은 서울대병원에 마련돼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. 박스님께서 조절한 날이었습니다. 1OOC 2OOC 2OOC 3OOC 4OOC 5OOC